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없는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 오프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2월 15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보시익이 있다 사실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낚이기 쉬운 포인트가 되게 있거든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볼 수 있지만 정확한건 직무복귀에 이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되게 종합적으로 읽는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이 나온건 노무의 대통령이고 이분은 기각됐었는데 거의 진짜 탄핵이 결정된건 박근혜 정부에요. 근데 그래도 문제 키워도 어려웠던게 서울올림픽대회는 이거 노태우 정부 이거 국가인권의 김대중 정부 이거 김영상 정부에요. 그래서 4번과 5번 중에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 문제가 또 그나마 어려웠던게 뭐냐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무의 정부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헷갈렸으면 이승만 정보로도 낫기 쉬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게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뭐 황성개토 이런거 모르실거고 뭐 2007년에 남북공동발굴 이뤄졌으니까 약간 좀 북한쪽과 연결될 확률이 높고 사실은 그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를 알면 풀고 이 문제 못풀어요. 실제로 만월대는 개성지역에 여서사실 문제를 낼 때 한 5번정도 키워나왔었거든요. 뭐 기마편 기본편 다 포함해서 근데 아마 이걸 모르신 분들은 옛기출에 나왔던 키워드라 아 이게 뭐지 하신 분도 있었을거에요. 자 1번 조선혁명사 창립총회는 진주지역 동한놈민국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은 전주지역 소수용과 외교나파를 통해서 확보한 곳은 저기 압록강 그게 한경북도 거의 근처? 그냥 완전히 북한에서 끝자락 그쯤 되는 지역이고 그냥 압록강 근처로 하시는게 나올거 같아요. 네. 그 다음 4번 장수왕 때 국내에서 선도해서 도읍을 삼은 곳은 평양지역이기 때문에 1951년에 유엔과 공산군 사이의 첫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인 여기가 정답입니다. 어 제가 방금 한경북도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쪽이에요 여기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무료 답하시오. 가나사에게 짓던 사실로 옳은 문제 저번에는 이걸 가탕으로 헌법 자체를 물어봤었는데 이번 시기문제를 냈었거든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게 많네요.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의원을 구성되었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투표한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국회에게 유리한 법도 있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도 있어가지고 각자 유리한 성격의 그런 조항을 서로 뽑아가지고 발췌했다 해가지고 이건 발췌 개헌인데 이건 6.25 전쟁이 진행되던 당시 이때 했었고 나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는데 이 헌법이 공포된 당시 대통령에게는 이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차 중임이니까 중임 자체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직구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 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4.452 개헌인데 이건 195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4번과 5번 중에 고민을 써야 되는데 이걸 또 낚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으면 얘가 맞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이에요. 원조협정. 얘는 1950년에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소위 정말 꼼꼼하게 독해 안 했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조약과 원조협정은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6.25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된 정전협정 1953년에 얘가 정답인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이 개헌 자체는 6.25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썼고 이거 전쟁 끝난 다음에 이 개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5번 때문에 낚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나사이시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맨날 나오는 것 같네요. 또 설명드리죠. 일단 가의 경우에는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 통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민주주의 임시정부 그리고 토지개혁 등 당시에 그런 좌우합작위원회 속계랑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걸 방안한 이거는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사실 좌우합작으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맥락을 보고서 좌우합작위원회에 출연했어야 되고 밑에 거는 하기재정당단체들 공동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수집해서 조선인민이 각층 각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북한 각자 정보세도 말고 남북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그런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한 남북협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서 정답은 유엔총회에서 인구비해에 의한 남북총선거 의결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남북총선거를 의결했었는데 북한과 소련이 입국을 거부해가지고 남한마의 단독정부 수립이 의겨되니까 안 돼! 우리 통일정부 수립해야 돼! 하면서 김구와 김규 선생님이 평양 방문해가지고 이런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 회의 자체의 내용이 뭔지를 아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포인트를 알아서 해야 되냐면 일단 2천만 민중을 대표하는 국민적 대회압 그리고 광복 대회와 근본 반칙 그러니까 일단은 일제감정기 시기를 확률 높고 3.21운동을 계기로 세워진 정부 그리고 사실 가장 여기서 볼 맥락은 본 대표들은 국민들이 위탁한 사례를 받아서 국민적 대회의 단계로 그러니까 이 대표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한 회의 그냥 말 그대로 어? 국민들의 대표? 국민들의 대표들께 하는 회의? 사실 이거만 맥락 뽑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사료 자체를 읽어보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 대표 회의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거였구나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사료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키워드는 거의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운 단체 만들자는 신채우 등을 대표로 나온 창조파와 임시정부 없애진 말고 이거 자체의 조직을 바꾸자 그러니까 좀 개편같은 거 하자는 안창호 등을 대표로 한 개조파가 대립했다는 이해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